우리 기술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축연별사 강철중입니다. 금일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플러스 7%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 늘리면서 6%에 2340원에 장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오늘 우리 기술 관련해서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이슈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주주님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수익을 나시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야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특히나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재료와 그리고 시황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서 제가 텔레그램방과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따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10통 이상씩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10시에 우리 기술 수급 붙어주면서 좋은 추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미국 대선 관련으로 트럼프와 헤리스가 묻고 있는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러한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의 수급이 몰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도 2350원 저항구간에서 막고 내려갈 수 있겠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10시쯤이었는데요. 이때 거리량 보시면 갑자기 거리량이 튀면서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우리 기술 말씀드렸던 대로 2350원 구간에서 저항을 막고 내려왔고요. 작년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오늘은 저항구간은 돌파하지 못하고 끝날 거로 예상이 되고 미국 대선 결과 나오는 대로 영향은 미치겠지만 엄청나게 폭등하고 그러기보다는 천천히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며 나아가 준다면 충분히 우리 주진님들이 우리 기술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우리 주진님들이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했다면 다시 한번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게 헷갈리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그때도 제가 얼마 원이라고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방 입장이나 아니면 문자로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실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간단하게 우리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 전과 그리고 장 중에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요. 주식시장은 저한테 맡기셔서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큼 주식시장에서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실 거 아니고 저와 함께 대응하실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만큼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계산 내용 좀 간단하게 보시면 대통령실, SMR 등 신규 원전 건설에 K원전 수출, 원전 르네상스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산 내용이 나왔는데 11조 이상 원전 일감의 공급에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체코 원전 봉계약이 내년 3월에 있죠. 내년 3월에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산 수출에도 증가세가 붙고 그리고 수출국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이 수주권이 바로 이 체코. 내년에 3월 달에 있을 체코 수주권이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그리고 이 프랑스까지 우리나라에게 이의지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분란이 있었지만 바로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서 우리 주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에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내년 1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 수주계약은 3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트럼프와 헤리스가 지금 앞다투고 있는데요.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95%가 된다고 하면서 원전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결정할 7경합주 중 개표를 시작한 6곳 가운데서 트럼프가 헤리스를 앞선 상황이 벌어지면서 트럼프의 당선은 더욱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득표율 50.8%로 승리를 확정 지었고 16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개표지에서도 95%, 51%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러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물론 영향은 미치면서 다시 한 번 내일 주가의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급등보다는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저점을 높이고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게 우리 주주인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엄청나게 물량을 매수했고요. 이 물량을 개인들이 차익실현으로 인해서 뱉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이 정도로 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오늘 트럼프 당선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 아직 매수 못했는데 벌써 열탈 출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회가 무조건 옵니다. 그때 제가 이 저점신호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주주인들 우리 섣부른 매매 하지 마시고 매매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 꼭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시초가 종목이 대박이 났는데요. 종목명은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로 드렸고요. 비중까지 체크해드리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1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드리면서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48분에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도 따로 전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상단 위에는 제 개인 번호로 시초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실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보시면 오늘 장 중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다시 한번 풀린 걸 볼 수 있는데요. 분봉으로 보실게요. 오늘 장 시작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가 장 막판에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제가 매수가 얼마에 말씀드렸었죠? 1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시초가에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면서 매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하신 분께서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저와 함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4천만원 이상 매매를 하시면서 1,2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가져가셨는데요.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분처럼 꼭 거액으로 하지 않아도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저를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하시다가 저에 대한 실력이 검증이 되신다면 그때 가서는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대를 늘리셔서 매매를 하시면 매일같이 수익을 솔솔하게 용돈벌이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전송해드렸었는데 우리 주주님들도 저에게 시초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순서대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발송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는데 안 옵니다 하시는 분께서는 저한테 다시 한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이 제로가 너무나 탄탄하고 원전이라는 제로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실, SMR 등의 르네상스의 이슈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라카 체코에 이어서 불가리아에 20조 원대 원전 신호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전력난에 SMR과 원전이 빅테크 기업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존과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전력을 공급해줄 전력원이 바로 뭐다? 원전과 그리고 SMR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AI의 열풍은 하나의 시대가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숙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텐데 이에 따라서 우리 원전과 우리 SMR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전 관련주인 우리 기술, 돕보적인 MMIS 기술을 갖고 있고 원전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상승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구간에서 비중을 한 주라도 늘리면서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평강가를 낮추는 이러한 대행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 싱크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해소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제 5개월에 3억 6천만 원 이런 식으로도 수익을 안겨 드렸었는데 우리 주주님들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못매드실까 봐 제가 또 증거자료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11월 달부터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하면서 매매를 통해서 3억 6천 9백만 원의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익을 안겨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50에서 200%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의 일 정도 보유해 주시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CD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태력주 연구원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소소TV 강출 중입니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달 9월 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의 일정도 보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3A분의 2B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드린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 아시겠죠?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겠지만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상승률 100% 이상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 번 하락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제가 오즈비지 신고가를 다시 한 번 갱신을 했는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때부터 지금까지 최대 벌써 53%, 52% 정도 상승을 해주었는데 현재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수익이 나신 분이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벌써 이 네이처셀로 2260만원, 227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일단 먼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 후속주로 제가 11월 달에 종목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현재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방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12월 달에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 대선 테마주를 가져왔습니다.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예정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대선 테마주도 꼭 받아가지 바랄게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매도 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요.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3만 566%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최저 4,425원이었던 주가가 3만 1,1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애니능률 대표 팍편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정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줬는데요. 최저 3,065원에서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정치 테마주의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고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만 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주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만 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과 서울대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만 4,400원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 대상홀딩스 우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27일 이때 이 갭 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 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이 7천만 원을 전부 다 투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도 탓질머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이 6만 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 홀딩스 후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모를 준비해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래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고요.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래요.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이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